행운과 돈복이 우리 그 발끝에서 우리 옷수매에서 집 밖에서 또 집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. 또 부정적인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발끝에서 옷수매에서 길은 아르게 됩니다. 오행토라고 하는 그 재물밭의 기운을 직접 또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신발 밑에 그 깨끗하게 또 정화가 된 상태에서 돈복과 그 연결되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. 사람이 돈복을 좌우하는 게 발끝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. 식초는 그 부정적인 기운을 그 제거를 해줍니다. 정화하는 그 힘이 아주 그 강합니다. 이때 여러분들께서 그 즐겨 신는 그 신발을 식초를 그 소량 희석한 그 물로 신발 그 밑창을 살짝 그 닦아주시게 되면 이런 그 풍수 세정의식 때문에 부정적인 그 에너지는 사라집니다.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부정성을 옮길 이유가 없어집니다. 그 상태는 또 긍정적인 재물이 자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. 돈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맑게 그 열린다는 것입니다. 발과 땅 사이의 그 기운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. 신발은 또 집과 외부를 그 부단히 또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. 그 밑창을 그 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지런히 또 집 밖의 그 부정성의 에너지를 집 안으로 기러나르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. 그래서 돈복의 흐름을 그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꼭 필요합니다. 가끔 여러분들께서 그 자주 씻는 그 신발 그 밑창을 이렇게 그 식초를 사용을 해서 그 식초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그 긍정적인 그 기운을 그 받아들이는 그 힘이 또 아주 강해집니다. 이런 그 식초를 통한 그 풍수 정화의 그 상징은 불필요한 그 기운을 제거를 해줍니다. 또 집 안으로는 그 긍정적인 재물 운을 활성화시켜줍니다. 이렇게 그 식초를 흰색해서 간단하게 해주는 이 신발 밑창의 세정의식은 이렇게 그 집안에 또 풍요를 몰고는 그 탁월한 그런 그 풍수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그 풍요의 계절인 이 가을, 큰 곳 수확을 안길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세정의식을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돈복이 터지는 풍수적인 그 환경이 또 우리 그 발 밑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.